경찰이 불쾌해야 한다? 그래?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아주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우리 공수석 언니 진짜 대단하시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대한민국 일개검사가 아주 그냥 경찰을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잘못했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 불쾌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여하지 마! 어? 경찰들 불쾌할 수 있을까? 일 들여야지 마! 어? 경찰들한테 허락받고 일해!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추다 보면 그게 당연한 전다고 우리 일 못한다고! 알았어요?